핫도그 포장 포장 중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이리로 와야지 가고 있지 귀여워 걔네들 종류가 다른게 아니고 새필이네 응 이쁘다 안 깨지는데 그냥 그러네 꼼꼼 어렸어 뽀뽀가 예뻐 깨진다 나 이거 여기서 이렇게 찍어봐 도착? 응 치고 꼼꼼 오빠 이거 봐 응? 응 그래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뭐하는거지? 진짜? 여기 왔어? 내가 지금 내가 지금 왔다 도착해 던지지마 전 싫어 너무 예뻐 도착해 응 이 티티가 잔뜩이야 그쵸 오빠 응 맞죠 도착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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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쁘다 너무 예쁘게 내리는 것 같아 우와 이쁘다 아니 너무 예쁘다 간다 온다 안거라 다온다 도착해 도착해 도착해안 도착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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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착해안 도착해 어른 길 운전 시작해봅니다 가자 예쁘다 이거 우와 맛있겠다 그래서 얘가 이런두 채용이니까 그래서 얘가 이런두 채용이니까